리더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수협보험도 성장을 주도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공제 리더스클럽 회원들인데요. 수협보험은 리더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희망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수협보험은 리더스클럽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제주 해비치 리조트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2015 공제 리더스클럽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전국 회원조합 리더스클럽 회원들은 10년의 위대한 발자취, 100년의 실크로드를 향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협보험이 발전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05년 8월 22일 창립한 리더스클럽은 수협보험에 관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직원 중 최상위 50인에게만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명실상부한 최우수 직원 그룹을 말합니다. 창립 10주년 행사에는 리더스클럽을 상징하는 깃발과 인증패, 엠블럼 배지를 공식 발표하며 리더스클럽 회원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10주년 리더스클럽을 이렇게 큰 행사에 저희 냉동냉장 수협,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영태 대표이사는 리더스클럽 회원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10년 연속 우수 회원 6명에게 각각 우수 회원 배지를 증정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회원장에 취직하신 거잖아요. 정말 고맙고 경위를 필요합니다. 날 리더스클럽 신임 회장으로 그내 안강만 수협 강충진 상무가 선출됐으며, 강상무는 리더스클럽이 공제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04년 공제사업 분리 후 리더스클럽 회원들은 수협보험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만큼 100년을 향한 수협보험의 실크로드가 아름답게 펼쳐지길 기대합니다.